날려라. 고급스러워. 뭐야? 여기가 맛있다. 뭐야? 뭐야? 똑같은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? 뭐야? 학생 째. 이거 뭐야? 학생 째. 매드포 갈릭 아니야? 넌 BTS. 매드포 갈릭. 앞 구성. 고나 앞에 매드포 갈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. 고르몬졸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. 일단 먹죠.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요? 많다. 자, 오늘. 여러분이 오늘. 무시있고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. 일단. 이부터 든든하게. 매드포 갈릭해서. 마늘이 듬뿍 올려진. 듬뿍 스테이크부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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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baik. Bog. 잘했다. 잘했어. 만들어낸 메뉴. 오. 메뉴. Bad. Mackenzie. 그래. 신박차. 아. 오케이. 잘 썰어. 보기 있어서. 고기 어떡해. 아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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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고 줄라야 아 뭐 이렇게 뭐요 verses 거리고 2 야 마 펠이 잃은 싼대 나 학창수 다시 생각해서 서로 많은 뭐 배들 고로운전 누가 참 먹여 줄 아는 거 기본과 없어요 올라와 서로 좋아 2 매콤하시고 뭐야 아 진짜 고팠는데 아 진짜 맛있다 아침부터 양심 먹은 거 뭔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? 한 번 썰어주면 안 돼요? 네 직핸딩 3시간 된 거 알겠어요 아 피노루 한 거 아 삼글리에 이게 맛있다고? 엄마도 모아서요? 뭔지요? 아 맛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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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! 와! 진! 진! 방송이잖아요 진! 방송이잖아요 아 나 별생각 없는데 왜 방송이잖아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래 스테이크에 사이다가 적절히 잘 배어들었어요 음식이 다 흔들리고 이거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는 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아침이라 그런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하하하 너는 저녁에도 잘 들어가잖아 와 근데 저희 참네요 맛있습니다 일이 다 짧아요 맛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아니 많이 먹었어요 15인분 정도 되니까 아 진짜요? 이걸로 미션이 있나? 남주 형 남주 형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업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 맘대로 이렇게 와 나 진짜 좋은 거였어 진짜 좋은 거였어 달려라 와 와 와 와 와 아니 너무 그럴싸하해서 나 저런 거였어 야 나 이제 인사 나 이래서 밥 먹이는 거야 지금 밥사람 와 파주거든요 파주 진짜인 줄 알았어 완전 완산 자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한글자막 with 특히 아멘